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36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식품 생산과 관련해서 영국 정부 아래에서는 있었습니다. 다른 책임감의 개념이 뭐뭐와 프랑스 정부의 그것과 이 데스는요. 컨셉션 오브 리스폰서빌리티입니다. 책임의 어떤 개념. 프랑스 정부의 책임의 개념과 다른 책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영국 정부 하에. 식품 생산에 관하여. 먼저 프랑스가 나옵니다. 프랑스에서 좋은 식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놓여 있었습니다. 라이의 과거형 레이입니다. 놓여 있었습니다. 생산자에게 놓여 있었어요. 정부는 감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활동. 즉 생산자의 활동을 감시하고 만일 그들이 실패하게 되면 이 정부는 벌을 주곤 했습니다. 그들 이 생산자들을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즉 등한시했다라는 이유로 이익을 그 정부의 시민들의 이익을 등한시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곤 했어요. 이번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 정부는 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 정부는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책임을 개개인의 소비자에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부당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침해하는 것, 방해하는 것은 가게 주인의 권리를 돈을 벌기 위한 가게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했을 겁니다. 소비자는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게를 차린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이 가게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1840년대에 특허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기계에게. 어떤 기계냐? 디자인된 기계, 고안된 기계, 가짜 커피콩을 아웃 오브 치커리, 치커리는 채소예요. 치커리로부터 가짜 커피콩을 만들기 위한 위에서 만들어진, 고안되어진 이 기계에 대해서 특허권이 승인되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기계를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거래요. 이 기계를 들어갔던 총알을 제조하는 데 들어갔던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치커리로부터 가짜 커피콩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되어진 이 기계에 대한 특허권이 승인되었어요. 1840년대에. 이 기계는 분명히 고안되어졌죠? 디자인된 거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 사기 치려는 목적으로. 그런데, 그러나 정부가 그것을 승인해줬어요. 영국 정부가. 이번에는 기계입니다. 돈을 위조하기 위한 기계는 절대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럴까요? 영국 정부는 이렇습니다. 소비자보다는 생산자가 더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산자보다는 누가? 국가가 더 우선일 거예요. 돈을 위조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이익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에게도 돈을 위조할 수 있는 기계를 허용해 주지 않겠죠. 그 다음에 한 소비자가 불평했던 것처럼 영국 정부의 시스템은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뭐뭐에 반대하여 소비자에 반대하여 뭐뭐를 위해서 사기꾼을 위해서 즉 사기꾼의 편에 들고 소비자에게는 반대하여 무게가 치우쳐 있었습니다. 정리되죠? 한 소비자가 불평했던 것처럼 영국의 정부의 시스템은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소비자와 반대하여 소비자의 편이 아니라 사기꾼의 편에 무게가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